자 변시 핵지총 압축강의를 시작합니다. 해당 강의는요. 일비스에서 하고 있는 핵지총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와 다르게 여기는 OX로 나갑니다. 그리고 핵지총 원래 내용에 보면은 변시기출, 법전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타시험 기출 문제 등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압축강의는요. 변시기출과 타시험 기출, 타시험 기출 위주로 나갑니다. 변시하고 타시험 기출 위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판례 위주로 뽑아놨습니다. 4일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이 압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됩니다. 자 번호는요. 핵지총 번호와 똑같으니까 이번에 새로 출간된 핵심 주문 총정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대통령의 비상기엄, 비상기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이게 통치 행위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통치 행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뭐냐면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한시키겠다는 겁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통치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법심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각합한 겨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통치 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 사법심사 가능성에서 논의실이겠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비상기엄,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네요. 비상기엄 선포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알 필요가 없어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다, 통치 행위다. 누구라도 일견하여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표현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기네요. 개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 또는 선포의 당부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개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거고 개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개엄 선포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법부에게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 번째 판례가 나오네요. 국헌문란 목적. 그러면 범죄 행위죠. 똑같은 말이에요. 국헌문란 목적의 범죄 행위일 경우에는 이때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심사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은 통치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죠. 핵심 키워드는 비상경, 요건 구비 여부 또는 당부다. 이거는 통치 행위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헌문란 목적의 범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는 해설이에요. 해설인데 해설을 특별히 볼 필요 없겠어요. 비상경의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 즉 범죄 행위일 때는 범죄 행위 찾으면 되죠.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속도를 배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키워드를 보면서 틀리게 만드는 부분만 결국 심사할 수 있다 없다. 여기를 틀리게 만들겠죠. 이런 키워드만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볼게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 이런 것들은 긴급성이 인정될 때 하는 고대 정치적 결단이죠. 통치 행위에 속합니다. 통치 행위에 속한다는 얘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죠. 긴급재정경제 명령, 고대 정치적, 즉 통치 행위란 말입니다. 통치 행위다, 여기는 분명히 썼네요. 다만 이 판례도 기억하세요. 기본권 침해와, 우리의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둘 다 알아두십니다. 다음, 여기 나오네요. 방금 판례, 고대 정치적 결단은 다른 말로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세 단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봤던 판례예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국군의 이라크 파견,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이것 때문에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죠. 국군의 이라크 파견 같은 경우는요. 이건 고대 정치적 합격이죠. 따라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는 심판하는 것이 자제되어야 된다. 사법자재설이 나왔던 게 바로 국군의 이라크 파견 결정이었죠. 통치 행위 맞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된다. 사법자재설을 취했던 판례. 국군의 이라크 파견 결정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개최하는 것. 이건 통치 행위입니다. 얘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전에 아이리시 드라마 보면 남북정상회담 만날 때 위성으로 감시하고 그러죠. 이건 통치 행위입니다. 통치 행위이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북송금. 대북송금 기억하십니다. 북한 측에 대북송금한 거. 이건 통입을 거치지 않아서 위법해 진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박주영 의원이 이것 때문에 교도소를 가죠. 그러면서 전라도 민심이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이 대북송금이 통일부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네요. 될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틀린 지문. 자 봅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뭐 많이 나온 지문이니까 꼭 알아두십니다. 다음. 법칙 행정 요원칙입니다. 법률 요번칙에서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금형령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 법률 요번칙은요. 법률 요번칙은 성문법에 한정됩니다. 이때의 성문법은 당연히 법률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온 법규명령 즉 위임명령도 포함돼요. 법률 요번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우위원칙은요. 우위원칙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이 포함된다는 게 차이죠. 불문법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불문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입니다. 우위원칙은 위반이란 말이죠.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불문법원으로서 이런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유보는 근건데요. 법적 근거는 명시적인 성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꼭 알아두십니다. 첫 번째에서 보면 차이점은 법률 요번칙과 법률 요번칙은 이 법률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법률의 범위 위보원 측은 성문법에 한한다. 우위원칙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까지 포함된다.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적용범위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법률 요번칙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있어요. 침해 행정에 한정해야 된다. 침해 여보설, 전부 여보설, 급배행정 여보설 이렇게 범위에 관한 논쟁이 있지만 법률 요번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자, 맞는 지문이죠. 법률 요번칙에서 법률에는 법률에 직접 근거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합니다. 이거는 어디나 다 포함돼요. 자,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를 잡아놓고 맞는 지문은요. 맞는 지문은 키워드를 잡아놓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13번 한번 볼까요?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상황을 의미할 때는 의회유보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러번이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자치법규입니다.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처럼 군법적 단체의 정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리고 최근에 판례가 나온 국립대학칙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선택인 질문에도 꼭 나올 수 있어요. 얘네들은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치법규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 자치법규와 적용되는 자치단체 등 그 안에 주민들도 국민이죠. 이런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 같은 경우는 본질적 사항은 이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회의 유고예요. 따라서 여기 보세요.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무할 때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합니다. 포괄적 위임이 가능해요. 위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본질적 내용은 의회의 유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거 어려운 질문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여기 보면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무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포괄적 근거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 그리고 그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해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된다.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된다는 말은 국회한테 맡겨져 있다. 이걸 의회의 유부라고 불러요. 의회의 유부 사항이라는 것은 의회에 유부되어 있다. 맡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즉, 자치적 사항은 포괄적 위도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자치적 사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사항은 포괄적으로 법률에서 위무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주민들의 생명신재 재상 등 중대하고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본권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스스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다음, 의회의 유부 원칙과 관련해서 법률 유부 원칙과 관련해서 의회의 유부 의회의 유부는요. 의회에 맡겨져 있다. 이거는 법률 전속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전속사항. 법률 전속사항, 여러분이 아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죄형 법정주의죠. 두 번째는요. 조세법정주의입니다.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 또는 조세와 관련된 내용은 과세 대상자 등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법률 유부 원칙에서 의회의 유부 원칙 같은 경우는 법률 전속사항, 국회에서 법률로만 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의회의 유부 사항을 행정위법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임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의회의 유부 사항은 법률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위임도 안 된다. 여기는 구체성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 위임도 안 됩니다. 즉, 의회의 유부 사항은 의회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 위임도 안 된다. 다만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위임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조세법정주의에서 과세 대상자, 과세율 이런 것들은요. 법으로만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만 정할 수 있어요. 위임이 안 돼요. 과세 대상자를 행정위법으로 위임한다? 그럼 위원입니다. 다만 과세 처분과 관련해서 징소와 관련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위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볼까요? 의회의 유부 원칙이라 하면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사항 국민의 권리무에 관한 국민의 권리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핵심은 이겁니다. 구체적 위임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법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이건 의회의 유부 사항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의회의 유부 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이더라도 그와 관련된 세부적 기술적인 사항은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십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법률유부 원칙. 유부는 근거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법률유부 원칙은 단순히 행정자에 의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기본권 실험과 직접 관련될 때는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입법자. 여기서 말하는 입법자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결정되어야 된다.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설이죠. 다음. 본질적 사항은 스스로 결정해라. 그래서 이의 중요사항 유보설을 본질성 설이라고도 부릅니다. 법률에 근거만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법률에 근거만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TV방송 수신료 사건 같은 경우는 방소법 36조에 법적 근거는 있었어요. 법적 근거는 있었는데 사항 같은 경우는 방통위의 결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장관의 승인만 거치면 되게 되면서 국회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TV수신료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방소법 36조에 법적 근거는 있었다. 그런데 그런 법적 근거만 있는 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수신료 인상에 관한 형식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했으나 이런 경우 과세 대상자와 이런 TV수신료 금액에 관련해서는 과세 금액에 관해서는 본질적 사항인데 국회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게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법률에 근거만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 국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거만 두면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뒤에서 보면 TV수신료 사건입니다.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의 특정한 사항을 이게 퍼그레인 금지원칙이죠. 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행정입법 행정입법을 행정부 내에서 일정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을 행정입법 부작위가 되는 거죠.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같이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불형 제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재개하는 경우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불의 원칙 또는 법치국가 내지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돼서 위헌 위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행정입법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이거나 행정입법을 제정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행정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불행 이러한 의무를 불행할 때입니다. 이때요. 행정입법을 제정할 법률상 의무와 관련해서는 개별 규정이 없더라도 방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법치국가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당연히 헌법상 의무라고 본 거예요. 다만 판례는 이에 더해서 법률에서 위임을 받을 때 법률 집행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 법률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뭐가?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법률 집행의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내용 보시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군 법무관 군 법무관 보수를 법률으로서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유임이 돼 있는데요. 유임이 됐는데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제정하지 않은 것은 보수 청구권이란 이걸 재산권으로 본 거죠. 보수 청구권이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불법행위다. 이렇게 봤어요. 자, 알아두십니다. 2020년 올해네요. 변호사 시험 32번 지문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다음 기본권 제안에 있어서 법률위보원 측은 법률에 의해서 꼭 법률로만 유보는 근거라고 했어요. 근거는 꼭 법률에만 근거를 둘 필요는 없죠. 법률에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도 포함된다고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법률위보원 측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위임명령도 포함된다. 앞에서 얘기해줬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네요. 지방세법당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는 중가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고급이냐 과연 어느 정도가 돼야 고급이냐 시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건축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가세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 사항이죠. 이런 본질적 사항은 누가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고급주택이 뭔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위임위법 금지원칙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돼서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판례예요. 고급오락장 어떤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건 중가세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항이거든요. 고급오락장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중가세에 하겠다는 거예요. 본질적 사항이니까 입법자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위임 명령했을 때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했을 때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한다는 판례입니다. 알아두세요. 이것도 많이 나오네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을 위해서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보증물 주려고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더니 이것이 결국 가트협정 이게 1993년 관세민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게 가트죠. 가트 규정이 위배가 돼서 조례안은 위법하면 무효죠.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에만 있습니다.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요. 위법하면 무효예요. 가트협정에 위반이 돼가지고 조례는 무효가 된 겁니다. 무효의 근거한 처분은 나중에 취소사유가 되지만 처분만 그렇고요. 이런 규범 같은 경우는 위법하면 무조건 다 무효가 돼요. 행정행위 처분만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규범은 무효. 공법상 계약도 위법하면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 가트 규정이 있죠. 조례가 가트협정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또 나오네요. WTO협정 위반을 이유로 사인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취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취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정답이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가트협정 위반을 이유로 사인이 상대방 국가정부를 상대로 취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회원국 국가정부를요. 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원국 정부를 처분을 바랄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로 보기도 힘들고 두 번째 해당 판례에서 보면요. 가트협정 위반에 관해서는 실제로 판례에서 보면 국제기구에서 다툴 수 있는 분쟁 조정 절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쟁 조정 절차가 있을 때는 항공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위협정은 국제협정이다. 그리고 이런 분쟁은 이와 관련된 분쟁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인이 국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소송에 독립된 위법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19년 변신도 마찬가지죠. 사인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처분의 취소금을 제기하면서 이런 가트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고 했죠. 두 단어 기억하라고 했어요. 가트가 나오면 첫 번째 가트 위반을 이유로 사인이 상대방 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말은 필요 없어요. 가트 협정 위반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가트 협정 위반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방금 봤던 조문하고 똑같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안 되고 가트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방금 앞 시간에 했습니다. 자, 다음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제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제가 동그라미 쳐볼까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과잉금조원칙 헌법 37조의 양이죠. 기존의 판단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을 요소로 판단하죠. 그렇지만 대법원은 비료한 채 판단에서 목적의 정당성 이런 걸 판단하고 있지 않죠. 왜요? 행정법에서는요 모든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법에서는요 공법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는 공익적 목적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은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맞는 질문이다. 다음 같은 정도의 비 비라는 말은 비리 또는 위법한 행위죠. 저지른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 여기서 말하는 개전의 정 후회하고 반성하는 빚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징계 종류와 징계 양정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죠. 왜요?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개전의 정 등에 따라서 징계 양정을 다르게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체로 반복돼서 행정관행이 발생하면 자기구속원칙을 갖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평등원칙은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죠.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 자기구속원칙이에요. 그래서 자기구속원칙은요. 자 두 문자 한번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두 문자 평등원칙 평등원칙의 두 문자는 동차합 기억을 하자. 동 차 합 동일한 사안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평등원칙 위반이 됩니다. 이런 키워드 동차합 다음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여기는 중국의 관동지역이 있죠. 관동입니다. 관 동 위 일정한 행정관행이 존재하고 관행과 동일한 사안이면서 위법한 관행이 아닐 것입니다.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에요. 얘가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의 자기구속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안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여기는 비교 대상이 하나 또는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그 비교 대상들이 쌓여서 대풀이 시행돼서 뭐에 이르러야 된다. 행정관행이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얘가 더 특수하니까 얘가 파생법리 얘가 일반 법리가 됩니다. 파생법리인 자기구속원칙에도 관행이 유법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위법하다면 위법한 관행이라면 위법한 관행이라면 자기구속 적용 될 수 없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보세요. 틀린 지문은요. 틀린 지문은 맞는 곳에다 체크를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틀린 지문이 무의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이거를 재량준칙이라고 부르죠. 재량준칙은 재량영역에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재량준칙의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속원칙을 발생하고 그러면 절대적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얘 때문에 틀렸네요. 자 보세요. 재량준칙은 자기구속원칙을 매개하면 자기구속원칙을 매개하면 뭐가 발생해요?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절대적이지 않고 간접적이에요. 왜 간접적이냐면 재량준칙이 되풀이싱돼서 관행이 쌓였을 때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럴 때 관행이 형성된 재량준칙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위법해지는 이유는 얘 때문에 위법해지는 거예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때문에 위법해지는 겁니다. 재량준칙이 성질이 변해서 얘가 얘가 법규명령으로 바뀌어서 재량준칙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량준칙의 기준에 반하는 것이 결국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라는 일반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위법을 판단하는 직접적 도구가 되는 건 얘입니다. 그럼 얘는요 간접적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절대적 구속력이 아니라 간접적 구속력만 발생하는 겁니다. 볼까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줄이면 재량준칙이 대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신자입니다. 평등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 여기서 말하는 그 규칙은 얘 말하는 거예요. 재량준칙에 따라야 될 자기구속을 받는다. 이걸 평신자입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또는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돼서 일탈남용의 위법이 생겨버려요. 이때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평등원칙 신뢰보호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입니다. 밑에 보면 재량준칙의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적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절대적 구속력이 발생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팁이에요. 알아두십니다. 다음 행정청행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가 나왔네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공적견의 표명 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해서 걔네기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귀책사유가 없어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발생하죠. 보호가치 있는 신뢰. 이때 귀책사유는 관계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여기 보세요. 흐름을 잡으면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중 보호가치 있는 신뢰와 관련해서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해요. 이때 귀책사유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다. 여기서 핵심은 중과실입니다. 사례에서 나올 때는 중과실을 판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은 수의민 등 수의민 등 관계인 모두로 판단한다. 이건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웠던 것처럼요. 민법에서 대리인은 피대리인 즉 본인의 귀책사유로 귀결되죠. 대리인의 과실 등은 본인의 과실로 평가받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민 등 관계인의 귀책사유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 내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위중과실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에서 봤을 때는 관계인 모두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이 된다.